반갑습니다. 제이보컬이에요. 오늘은 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요소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호흡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지만 호흡 정말 중요하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흡이 운동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운동할 때의 호흡은 우리 몸에 산소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노래에 있어서의 호흡은 조금 다른 의미를 지녀요. 바로 어떠한 의미냐 성대를 진동시키는 목적을 갖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대를 진동시키기에 호흡이 많거나 혹은 적게 되면 성대는 제대로 된 진동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노래의 90%를 주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대입니다. 노래는 사실 성대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 성대의 쓰임이 장르를 구분하게 만들고 아티스트의 개성을 정하게 됩니다. 물론 아티스트의 개성은 다른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결정도 되겠지만 1차적으로 성대에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 성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바로 공명입니다. 저는 오늘 이 포인트를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호흡을 보내고 성대를 진동시키고 그 진동된 소리가 어딘가에는 맺혀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의 공명 포인트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성악에서는 또 마스케라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표현을 쓰면 여러분들 어려우시니까 제가 쉽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호흡이 나가서 성대를 진동시키고 어딘가를 공명을 시킵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를 진동시켜라. 들어보셨죠? 또 어떤 분들은 콧등을 진동시켜라. 그리고 콧끝을 진동시켜라. 또 입술 위에를 진동시켜라. 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다 틀린 것이 아니라 공명적마다 소리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사람마다 또 어울리는 공명 포인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나한테 어울리고 성대의 건강한 공명 포인트를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래의 인생이 더 윤택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